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치고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선거 문제에서 심각한 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번 선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원인을 구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인천연수월 재검표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재검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권오용 변호사가 사의로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침묵하는 사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기초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입수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펼칩니다.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덮는 경우 어떤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개표장에서 발각된 위조된 당일 투표지입니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개표장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4.15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나라를 이렇게 끌고 온 자들은 당장 출국정지와 체포와 조사와 재산 모두 압류, 신상공개, 감옥에서 평생 본인이 만든 숫자만큼 투표지 접는 작업을 시켜서 후대의 본을 보이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만큼 당일 투표는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표 현장에서도 당일 투표지를 위조해서 만들어서 투입하는 사례를 직접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전투표 조작은 목표 득표율에 맞추어서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이 가능하도록 다른 후보들로부터 표를 빼앗았습니다. 권호영 변호사 주장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인천연수월의 선관위가 개표 이후에 후보자별로 집계한 투표 결과는 각 투표소별로도 세 후보,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사이에서 당일 득표율에 비교해서 사전 득표율은 통합당, 정의당 두 후보를 일정한 비례로 뽑아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사전 기획된 득표 조작으로 실제 투표결과는 투표지를 바꾸치기 하여서 조작된 것을 사실이냥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조직적 국가적 범죄를 눈을 감고 공명선거를 기대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지도자들, 공직자들이 합리적 이성과 그리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국가의 질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논평은 총선이건 2017년 대선이건 2018년 지방선거건 2020년 총선이건 그리고 2020년 보궐선거 간에 재검표나 선거 무효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모든 비리가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천문학적인 증거들도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게 되면 결국은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율이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나머지 당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을 합친 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2017년 문재인 후보가 플러스가 나온 만큼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의원을 더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보고도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입니다. 권호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위조된 투표지를 보고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침묵하는 것은 재건표 현장에 있었던 대법원의 법관들이나 법원 종사자들 부장판사들 선관위가 관계자들 이야기한 것이죠. 이건 겁을 낼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이름을 담은다는 것은 국가체계가 비정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새로 만들어 보관된 위조 투표지가 맞죠. 실제 개표할 때는 이렇게 깨끗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표지들로 바꾸신 것을 덮고 넘어가면 정부가 아니고 국가체계가 아닙니다. 중국 공안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당장 기관총을 들고 출동해서 모두 체포할 사건인데 중국의 들락거리는 자들이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들을 입닫고 있는 희한한 사건이 바로 사의로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저희 논평은 저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재금 표장에서 투표함을 깠을 때 저런 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저런 것이 최소한 3, 40% 어떤 분들은 거의 100%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는 법원 검증에서 무더기로 위조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것이 사의로 부정선거의 실상이다.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에서는 법원 검증에서 나온 가짜 위조 투표지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 사의로 부정선거 범죄의 실물 증거입니다. 검찰, 경찰, 법원 모두 침묵하고 시간만 끌어서 이 범죄가 덮일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유일한 탈출군은 국가 변혁으로 권력을 잡아 목격자들의 입을 닫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 절반이 부정선거의 정거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영등포을 재금표장에서 출연한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가 아니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나라를 삼켜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다니 도대체 어디서 배운 짓입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라는 그런 출처를 밝히는 걸로 봐가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금표에 이루어진 경우는 박용민 의원과 김민숙 의원이 맞붙었던 영등포을의 재금표 현장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을 재금표 현장에 출연한 다량의 비정상적인 기표인입니다. 권호영 변호사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정상 기표인이 아닌데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이게 법이냐 양심이냐의 문제입니다. 제 논평은 아마 영등포에 담당했던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인 겁니다. 득수상고를 나왔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양산과 영등포에서 필사적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거목적 물수를 줄인 인물입니다. 아주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공정한 심판관의 위치를 다 내던지고 피고인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모자 관계처럼 그렇게 재금표장에서 행위를 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깁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법관이 아닙니다. 개법관이지. 조재현 대법관의 자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없어진 한 일의 영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며 서울 남부지방법은 영등포에서 발견된 다량의 이상한 기표인입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기표하신 분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곳곳에 수천 장 이상 이상한 기표 도장이 빳빳한 투표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선거로 공직 취임하려고 한 분들과 그 하수인들의 인생이 불쌍합니다. 선거가 없어진 사회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소수분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없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선거 조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당일 투표에 참여하시고 당일 투표에 가시더라도 표를 세로로 잘 접으시고 가로로 서너 번 접으시고 잘 펴신 다음에 마지막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을 찍었는디 아니면 위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0년 4.15 총선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한 것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배포한 도장을 투표관리관에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선거감독관을 불러서 자기 표를 반드시 개인 도장이 찍힌 당일 투표 용지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잘 접어서 도장을 잘 찍어서 그렇게 넣기 바랍니다. 참담한 일은 2022년입니다. 21세기가 화려하게 개막한 지 여러분 22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1960년 3.15 부정당시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상황으로 퇴행된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탄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